안녕하십니까 다우왕사 펄입니다. 오늘은 인도 문법 13번째 현재진행과 과거진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진행과 과거진행은 어떤 진행중인 것을 나타나죠. 진행행은 3개의 동사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는 것은 어떤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두번째 오는 것은 어떤 진행중인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번째인 것은 현재진행인지 과거진행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거에요. 자 보면은 여기 현재진행인거는 자나에서 자뿌라스 라하 라하 라호 라히 그 다음에 행, 호, 행, 호, 해, 행, 이렇게. 그 다음에 과뱅유는 똑같이 여쩍이 똑같고 디만, 타, 태, 티, 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도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죠. 지금부터 그러면은, 매, 자라하우, 매, 자라하우, 하고 있다 하죠. 매, 자라하우. 그 다음에, 여쩍 유는, 매, 자라하우, 매, 자라하우. 그 다음에, 이 인칭은, 두, 자라하우. 그 다음에 여쩍 유는, 두, 자라하우. 그 다음, 여쩍 유는, 두, 자라하우. 보 자라히 해 복수 1인칭 함 자라해 행 그 다음에 여성의 언어는 함 자라히 해 그 다음에 2인칭 뚬 자라해 호 뚬 자라해 호 그 다음에 여성의 언어는 뚬 자라히 호 그 다음에 3인칭 2인칭 앞 전칭이죠 2인칭 앞 자라해 행 앞 자라해 행 그 다음에 여성의 언어는 앞 자라히 행 그 다음에 3인칭은 예 자라해 행 그 다음에 보 오 자라해 행 그 다음에 여성의 언어는 예 자라히 행 오 자라해 행 오 자라해 행 자 그러면 과거진행입니다 과거진행 거의 같고 뒤만 좀 다르죠 매 자라하타 매 자라하타 여성의 언어는 맹 자라히티 그 다음에 2인칭 뚜 자라하타 뚜 자라하타 여성의 언어는 뚜 자라하이티 그 다음에 3인칭 예 자라하타 예 자라하타 오 자라하타 오 자라하타 그 다음에 여성의 언어는 예 자라하이티 예 자라하이티 오 자라하이티 복수 1인칭 함 자라하이티 함 자라하이티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함 자라하이티 그 다음에 2인칭 복수 뚜 자라하이티 뚜 자라하이티 전칭은 앞 자라하이티 그 다음에 여성은 뚜 뚜 자라하이티 여성 전칭 아프 자라하이티 그 다음에 3인칭 아프 자라하이티 아프 자라하이티 예 자라하이티 오 자라하이티 오 자라하이티 여성 3인칭 예 자라하이티 오 자라하이티 오 자라하이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진행행 관련된 것도 나중에 예문은 특강이나 또는 공개 강좌 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